향당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집 서유구 1835년경이구요. 향당 음료, 향당 갈수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좋은 솔당 한근, 물 한잔 반, 곽향잎 반전, 감성 한 덩어리, 생강 열 조각, 이 모두를 같이 끓여 익을 때까지 달린다. 깨끗하게 걸러내어 질그릇에 담고 녹두 크기에 사양 한 덩이와 획돈 목가루 반량을 넣는다. 여름철에는 얼음물에 담궜으면 맛이 아주 향기롭고 좋다. 허가 표정이 이렇게 되어있구요. 조리법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좋은 솔당 한근, 물 1.5잔, 곽향잎 0.5잔, 감성 한 덩어리, 생강 열 조각을 같이 익을 때까지 달린다. 2. 다리로 걸러내어 질그릇에 담고 사양 한 덩이와 백돈 목가루 0.5량을 넣어준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질그릇이 필요합니다. 질그릇이 필요합니다.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.